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송은이를 위한 간식, 휴지추루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은이 일로 와봐 완전 기대될지? 아 송은아 엄마가 만든 간식 먹고 싶나요? 예! 송은아 엄마가 만든 간식 먹고 싶나요? 먹고 싶다냥 먹고 싶다냥 송은아 화났어? 송은아 송은아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걱정마 자 여기 단호박이랑 닭가슴살 아수오무시 전동가루 이거 당근은 좀 씻어올게요 자 그리고 도마랑 칼까지 가져오시고요 자 일단 재료 손질부터 가겠습니다 송은아 잘 지켜보고 있니? 일단 당근을 썰어줍니다 자 적당한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자 손톱만큼 잘라주세요 배고프면 하나 먹을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이 정도면 됐어요 이렇게 크게 해도 되냐고? 걱정 마세요 또 자르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잠깐만 아무 소리를 안 내고선 못 자르겠어 잠깐만 잠깐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단호박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제가 세상에서 태양에서 처음으로 자른 단호박의 단면 대공개 민신 투표 받을게요 1번 2번 어떤 걸 쓸까요? 2번 1번 2W 누구야? 난 두다니? 말 쏠라고? 오케이 2번으로 간다 뭐? 1번으로 갖고 올게요 저 봉준오빠 아니에요 다 씨를 파낼게요 오 징그러워 뭔가 오우 쉣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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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 징그러워 오우 징그러워 자 이렇게 다 잘 파줍니다 안 쓰이겠죠? 그리고 이 껍질을 까줘야돼 오우 오우 앗짜 됐어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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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엄청 부드러워졌어 어머 세상에 나 하루 젠종일 걸리겠는가? 앗 뜨거 뜨거 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안 잘리네 오우 오늘 단호박 자르기 현황인가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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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그냥 줄을 달라고 해 이렇게 만들고 소문이 안 먹으면 성나가겠다고요? 아 이거 먹어야지 엄마가 만들어준건데 제가 요태까지 만든 요리가 야 맛이 없지는 않았어 시켜 츄르먹고 송훈이 기절하면 천개 앗뚱 됐어 껍질 버려 니 껍질 버려 단호박 껍질 버려 됐어 됐어 근데 요즘 송훈이가 말을 잘 안듣나요? 아니요 말 잘들어요 우리 송훈이 송훈아 조용해 뒷살포차인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송훈이를 암살 할 수가 있어요 저 송훈이 엄만데 닭고기 스트로를 일단 만들어서 가스호붓이랑 데친 멸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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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슴살 이거 잘라야되는거 아냐? 웨이러미닛 잘라서 아니 이거 안 익혀졌네 지금 자르길 잘했네요 잘라줍니다 연금쓸 방송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닭 육수 냄샌가? 자 이제 단호박이랑 그 다음 방금만 넣어둡니다 충분히 데려올 때가 그 때 같은 데 흡 자 국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닭고기 스트로가 아니라 닭고기 탕인데? 자 국물 좀 빼시고요 쓴 전자녀 누나가 되잖아 라고 부르는 것도 걱정스럽게 들려 왜 걱정하지마 나 못 믿어? 여러분 이래서 구입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전분가루를 좀 뿌려줍니다 그래? 물에 풀어서 놓은 거라고? 맞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 물이 너무 많아요 이거 잠깐만 제가 타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먹어보라고? 제가 어떻게 송훈이 간식을 먹어요 좋았어 송훈이 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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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지? 송훈아 송훈아 엄마가 만든 츄르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쪽 쳐다봤어? 이거 먹고 싶었어? 송훈이? 오이구 역시 효자 오이구 역시 우리 송훈이 역시 엄마가 만든 간식 먹고 싶지 그치? 송훈이 그치? 송훈이 엄청 잘 먹을거 같은데? 나도 바나나 하나 사올걸 간식 먹으면서 하게 당근이나 먹으라고요? 어? 이거 옛날에 두고 있었는데 문 주세요 이거 아는 사람 조금 갈았어 윈니로 갈아야돼? 윈니로 갈아야돼? 안 갈아져 윈니는 아파 당근에 이빨 꽂혀 나오면 개당천개 근데 이가 안 꽂혔어 음 그래요 현직 요리사의 관점으로 진짜로 요리사세요 당근님? 그치? 나쁘진 않지? 스무스에 스무스 어 츄르네즈 같기도 하고 콧기름? 내 콧기름보다는 나의 향기 한 스푼 향기 두 스푼 향기 세 스푼 그러면 송훈이가 나를 향한 사랑이 더 진해지지 않을까? 살짝만 찍어서 맛만 보자고? 그리고 닭고기를 갈아야돼 닭고기를 갈아야지 이제 진정한 맛이 나오는거지 믹서기에 넣고 갈아보겠습니다 자 밑속에 갈기전 비수얼입니다 송훈아 냄새 맡아볼래? 자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때? 반응 괜찮지? 아니요 갈목쇼 아니에요 좋았어 좋았어 어때? 갈린거 같죠? 어머머머머 송훈이 또 벌써 지금 어? 소식 들어가지고 벌써 올라가는거 보소 이 녀석 자 송훈아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엄마가 만든 간식 먹고 싶었지 그치? 자 송훈이 한번 냄새 한번 맡아봐 여기 숟가락에 퍼서 주라고? 알겠어 알겠어 자 송훈이 자 먹어보자 어 송훈아 어디가? 츄르? 성훈아 이리와 자 먹어봐 아 잠깐만 야 야 성훈아 일로와봐 이거 먹어봐 자 여기 간식 성훈아 간식 성훈아 간식 안 돼 성훈아 성훈아 일로와 간식 성훈아 간식 성훈아 간식 성훈아 간식 자 성훈아 여기 여기 간식 골라 골라 둘 중에 골라 간식 먹을래 츄르 먹을래 간식 먹을래 성훈아 이건 냄새도 안 나잖아 바꿔서 이거 먹을래 간식 먹을래 성훈아 성훈아 엄마가 이거 열심히 만들었어 이거 만들려고 단호박도 열심히 깠어 성훈아 한입만 먹어보자 일로와봐 맛보면 츄르 줄게 자 성훈아 남만 보자 성훈아 일로와 성훈아 남만 보자 성훈아 성훈아 아니 그렇다고 해도 믹서기를 이렇게 던져버리면 안 되지 아무리 아무리 이렇게 맛없는 거 같아도 이렇게 없는 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성훈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를 던져버리면 어떡하니 엄마 진짜 속당해 자 한 번만 간식 먹어보자 아 자 츄르 인척 성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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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줘 진짜 츄르 줄게 닉네임 변경인 300개굴 아직 뿌리지도 않았어 성훈아 아직 츄르 뿌리지도 않았어 아까는 그렇게 매장 가놓고서 츄르 아직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잖아 좀만 섞어서 저볼까 자 여기에다가 저때 아까 먹었던 그 숟가락인데 아까 그 숟가락인데 아까 그 숟가락인데 자 야 거기만 먹는 게 어딨어 같이 먹어야지 성훈아 성훈아 먹다보니 괜찮지 그치 먹다보니 괜찮지 야 더 먹어봐 성훈아 아 이거만 남기는게 어딨어 먹어봐 맛있지 성훈아 성훈아 그렇지 다먹어 다먹어 그렇지 다먹어 그렇지 다먹어 그렇지 어 먹어봐 그렇지 먹다보니까 괜찮지 않았어?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 소은이가 간식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소은아 너 그러다가 두 발 되겠어? 귀여워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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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는다 오이고 오이고 볼수가 먹었어? 헐 어떡해 이제 간식이 없네 간식은 소은아 이것뿐이야 이거야 아까 먹던거 그거야 바로 그 츄르 자 여기 츄르 야 츄르만 사줄게 엄마가 우리 소은이 주려고 츄르 이렇게 개많이 샀으니까 걱정 하나 둘 마라 우리 소은이는 츄르 길만 걸어 알겠지? 소은아 이제 나와 그만 먹어 너가 힘들게 만든거 알고 아껴먹으려고 그러네 소은이 아 그런가 보다 나는 또 맞았어서 그런 줄 알았네 소은이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무서워 소은아 왜 그래 나 아무것도 안했어 너 자꾸 이런식이면 엄마가 간식 만들어준다 어? 분깨을 이렇게 내야죠 분깨를 이렇게 내야죠